그럼 저희가 매니저 오빠에게 애교를 보여 봅시다 오빠야 잘잘해 오빠야 내 배고프다 우와 귀여워 오빠야 박사주리 박사주리 새로운 사투리가 똑같이 우와 오빠 배고프다야 사투리 나야 돼요 왜 사투리라고 해야 돼요? 오빠 배고프다 배고프다 귀여워 오빠야 박사주리 주리 주리 오빠야 밥 먹었나? 나 안 먹었다 오빠야 밥 먹었나? 오빠야 밥 먹었나? 오빠야 밥 먹었나? 오빠야 밥 먹었나? 잘잘해 오빠 밥 먹었나? 오빠가 주리 잘잘해 오빠 잘잘해 오빠 잘잘해 오빠 밥 먹었나? 잘잘해 잘잘해 오빠 밥 먹었나? 맛있게 먹었나? 우리 열심히 했어 밥 먹었나? 밥 먹었나?